류지우, 악의 끝이 어떤지 세상을 향해 보여줄 거야. 오랜만이네, 황 사장. 마약쟁이들이랑 손을 잡으면 안 되지. 브래드성 어디성. 난 평범하게 살 수 없어. 내가 죽는다고 해도.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 죽으면 안 돼. 약속해. 키워준 부모는 여전히 소중한 거야. 원하는 게 뭐야? 마지막 테스트를 해볼 거야. 남순이 지금 어디서? 나도 모르겠어. 우리 남순이 죽어. 내 새끼들 살리고 가겠습니다.